이거 어차피 동생들 다 앞에 있으니까 형 형식 좀 했어요 괜히 무게 자는 몇 명 때문에 아 뭐 나 신경쓰 아니 그래도 그래도 한 명 있어야지 침 자체 다 비정상인데 뭐가 화내를 걱정할 때 왜 화내는데 왜 우리가 비정상인데 우리한테 왜 우리한테 미정상이야 뭐가 비정상이야 우리가 뭐가 비정상 내가 다시 집에 한 번 봐봐